생먹으러 갈까? 네! 하아, 차가워, 또 왜? 왜? 네, 형님! 어, 어디야? 아, 저 지금 회사에서 야근하고 이제 퇴근하려고요. 어, 잘 됐다. 나 너네 회사 주차해서 술에 차 낼거든. 운전할 줄 알지? 네. 내가 이제 하다하다 대리까지? 어, 열 받아. 어, 얘! 브레이크 좀 살살 밟아. 네. 저걸 진짜... 어떻게든 꺾어놓긴 해야되는데. 형님! 저 요즘 너무 속상해요. 글쎄, 승우씨가요. 저, 혼수하는 거 힘들다고. 빌트인 다 된 아파트로 구해놓은 거 있죠? 저한테 상의도 없이. 나, 승우, 이 열 빠진 놈. 아니, 근데... 넌 혼수 안 하면 좋은 거 아니니? 아, 맞다. 형님은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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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운전 탈사 좀 해! 어, 운전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속도 놀라는데.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? 아, 형님. 승우씨 좀 혼내주세요. 제가 왜? 아휴, 그게 술만 마시면 아주 난리가 나는데. 남자가 일을 하려면 술 마시는 거야 당연한 거지. 넌 그것도 이해 못하니? 아휴, 그런 건 이해하죠. 아휴, 근데 술 버릇이. 아휴, 그냥 술만 마시면 아주 그냥 들어. 눕고, 키스하고, 길바닥에 나앉고. 아휴, 정말 승우씨 술 버릇만 생각하면 아주 앞날이 캄캄해 죽겠어요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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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